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잠시 직원으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. 세, 세, 도! 네! 루키언니가 좋아하는 곳? 루키언니가 좋아하는 곳을 알려주세요 恥ずか시나 감정? 네, 다음 그러니까 두 시간지만 잘해주는다고 이렇게요? 지금 텔레비져도 알아요 좀 체결해주는 게 많은데 랜덤니스에 있는 게 있어요 이즈고 이즈견맨 그래서 동행이라도 뭔가 이지하게 될 거 같아요 도시스도때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즈의 단어 그렇죠 요청했을 잘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세 네 마지막 됐어요 오늘 이벤트가 어떻게 되었을까? 오늘 이벤트가 어떻게 되었을까? 진짜요? 2개씩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파티, 민우님의 집에서 아주 작은 파티가 있는데 테두리스 게임을 하고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지 아뭄 당연하지 2대가 있도록 사 schneller 아마 최대한 같이 다 dobry 조금 분명히 임하고 있을까? 엄청났어요 언니 너는 그렇지 12시 전부터 아이야 아,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자, 세,の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는 여러분께 전주 부탁드립니다 6시까지 우선 먼저 미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나 좋고요 우리 몇 퍼센트의 큰 형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퍼센트의 큰 형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아리 일단 지금 너무 항상 많은 의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잘 우리를 이끌어주고 못하지요? 네 네 앞으로도 저희 우리 100%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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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날비가 꼬이는거죠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친해져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이 이 녀석이 생기네니까 서미누로 서미누 해주세요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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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서미누이랑 같이 듣고있어요 미래는 뭐라고 미래는 아 모두 그렇군요 오 아름다워 단골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로 괜찮은가요? 네 한국어로 서미누이라는 리더를 만나서 서미누이라는 리더를 만나서 너무 좋고 리더를 이 대단한 리더를 위하여 너무 긴가? 대단한 리더를 위하여 대단한 리더를 위하여 대단한 리더를 위하여 이 대단한 리더를 위하여 100%의 부속품으로서 딱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100%의 부속품으로서 100%의 부속품으로서 미만한 것이 없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뭐야 이게 소아 상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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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민 민이요? 상관 우 우리와 함께해서 고마워요 똑같이 대신이 인패한다고 오케이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선 서미누 민 민 민 민 민 민 화이팅 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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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떡하지? 아 어떡할까? 응 민 민 민 나 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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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좋아 민 민 민 민 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어 우리 엄마네? 혹시 우리 엄마네? 하하하하 나왔나 형 하하하하 너무 어려워요 한국 이른 자세가 어려운데요 네 이사랑 이름이 하나씩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으로 뭐할까요? 자, 상세히 사이반도 문을 해야지 하나만 더 받을까요? 사이버도 사이버 사이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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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잇? 세..돈 하이 하이 칼군문? 칼군문 이따인가요? 저희 무조건 하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가 없어요 아 와잇? 와잇? 외창이 평가하다가 와잇? 와잇? 사실 와인은 공식문고 딱 홍본문일거에요 이inson 한 번 다 같이 보여줍시다 노래 부들면서 자, 세..돈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건 노래 없으니까 못하겠네요 이inson 그건 후에 콘서트도 활발 언제 하냐고요? 언제 하냐고요? 언제 하냐고요? 저희도 모르겠네 한 시간 통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아 키토! 아 키토! 아 키토 bothered 아 키토! 아 치즈와 아키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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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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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